겨수수 있고요 위너! 안녕하세요 위너입니다 싱가포르 위너서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저희 위너가 2018 에브리웨어 투어를 통해 싱가포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! 이번이 싱가포르에서의 저희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라서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저희처럼 기대하고 있나요? Make some noise!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빨리 여러분들 찾아뵙고 싶네요 저희의 첫 싱가포르 공연인 만큼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018년 11월 3일 싱가포르 엑스포의 더 맥스 바빌리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너서클과의 데이트 기대할게요 곧 만나요 땡큐!